이거 봐봐. 우와. 이거 뭐 아나콘다 아니야, 아나콘다? 어후... 뭐야, 이... 야, 이... 야, 다 한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게 장어야. 오빠 놓칠 것 같아. 이거 봐. 야, 이게 옷이 왜 이렇게 두껍냐, 얘는. 이거 좀 이렇게 잡아주면 안 돼? 잠깐만, 장갑을 끼고 올게. 이게 너무 커서. 아니, 맨손이니까 장갑을 끼고 올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알았어, 내가... 본의 아니게 짝짝이로... 아, 기다려봐. 침착해. 알았어, 침착해. 우와. 우와. 잘 바라봐, 진짜. 우와. 진짜 크다. 그런 거는 진짜 사 먹는 데서도 잘 못 본 겁니다. 그치? 그럼 이거 등결을 발라야 되거든, 지금? 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디 누가? 이거 가서 이거 잡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평평하게 해줘? 평평하게 했는데. 아, 잘린다. 이만큼 구이? 여기? 그래서 저기다 소금 뿌려서 일단 저기다 넣고. 새로 들어가지 못하겠지. 오빠, 손 조심해, 반대로. 계속 반대로. 어, 반대로 그래, 반대로. 좀 잘 날리더라도. 그럼. 뼈가 진짜... 여기 지금 뼈, 이거. 이거 등뼈 봐봐. 엄청 크다. 이거 있다가 탕에 넣어. 탕에, 어, 그래. 뼈는 탕에 넣어야지. 거기 위에 우리가. 어떻게 심심하면 전복이나 저 바다 해서 먹을래? 전복. 전복, 그래. 전복 먹자. 숟가락지. 야, 이게 먹게. 안 하도 문제야. 엄청 세다네. 우와. 전복. 우와, 전복. 진짜. 또 한 번씩 하다가. 그치? 칼이 들어가는데. 딱딱하니까. 아, 위에다 넣어. 위에다? 어. 한 마리씩 먹으라고. 자, 이거 하나. 이렇게 한 마리씩 갖다 주자. 가, 사연아? 아, 같이 가? 나 이렇게 하고 가라고? 응. 나 이 미친 여자인 줄 알 것 같은데? 저 여자 뭐야. 미끄러워, 사연아? 미끄러워? 응. 알았어, 천천히 따라갈게, 그럼. 식사하셨어요? 어, 안녕. 굶고 있어요? 아니요, 먹었어요. 저희 다 잘 먹고 있어요. 뭐 먹었어요? 저희 일단 쑥떡이 너무 많았고요, 양이. 쑥떡. 쑥떡. 이거 뭐예요? 오. 대박사건. 감사합니다. 장어다. 자, 여보 치워. 어떡해. 여기 장어 소음, 장어 온 적 있어. 나 완전 처음이야. 이거 손질 잘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죠? 잘생겨서 주는 거야,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쪽도 하나. 오빠, 나 여기 오는 길에 힘 다 빠졌어. 너도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마스크팩. 아무튼 잘 드시고. 감사합니다. 파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장어 먹고 파이팅. 아, 조심해. 아, 중발에 뭐 좀 놨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까 그거. 에이, 힘내라고. 아, 깜짝이야. 아, 왜 이래? 양패졌어. 아, 진짜로. 그게 아니라. 아, 이거 이렇게. 등으로. 이거는 등으로 해도 돼요. 이거 등으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펼쳐서. 껍질은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내장만 빼서 구우면 먹어도 돼요. 맛있어요. 되게 눈싸움 마시는데. 아, 너무 긴장했나 봐, 내가. 이번에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여러분, 맛있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오빠 이 쟁반 하나 가져가자. 다 쓸어가, 다 쓸어가. 내가 이거랑 후라이판이랑. 이거 다 들을 테니까 오빠가 통나무 하나만 들을래? 통나무 들으려고? 아니, 왜냐하면 이게 밥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위가 없잖아, 우리가. 괜찮아? 나도 이거 들을게. 야, 못 갔겠어, 저기까지 이거. 야, 밥은 언제 먹냐, 우리. 자, 될까? 이제 먹어야 돼, 우리. 알어. 문어 하나 있는 거 어떻게 할까? 문어 하나 있는 거? 라면이라도 있으면 그냥. 버터에 막 볶아볶아? 소금 넣고? 맛있겠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그거 대충 잘라서. 맛있겠지, 맛있겠지. 잘라서 버터에 여기 후라이판 가져왔으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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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볶아 먹자. 그러자, 그러자. 오빠 저 불 봐. 왜? 봐봐. 어? 좋네, 아주 따뜻하고. 그거 버터 넣고 전복 해 봐. 아, 그러려고 지금. 모노라.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버터가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지. 이거랑. 전복? 전복 어디 갔지? 그냥 줄게, 전복. 기다릴게요. 전복 올려주세요. 우와. 뿌리가. 뿌리가 엄청 장난 아닌데? 보너, 넣어줘, 보너. 보너. 뿌리가 너무 맛있어. 뿌리가 너무 맛있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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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냄새가 들어. 하나, 둘. 하나, 둘, 셋.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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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냄새 끝내준다, 진짜. 네가 오늘 활약이 좋았으니까 중간에 제일 두톰한 놈으로다. 어때?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 드래곤골 같은데. 맛있다. 전복을 청각 때 굉장히 좋아했죠. 그랬는데 집사람이 전복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양보하다 보니까 전복이 있어도 잘 안 먹게 됐고. 집에서 전복은 저는 거의 못 먹는 음식입니다. 어때? 진짜 맛있다. 그치? 나 이게 살이 엄청 탱탱하더라고. 강의를 안 해도 저 문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이거 어떡하냐. 맛있다. 전복만 들어가는 통발이 따로 없나? 맛있다. 장어랑 진짜 맛있어. 야. 어때? 장난 아니야? 맛있다. 응. 음. 장어 버터로가 아니면 장어 그냥 구워. 아니면 양념장을 해서 발라가면서 굽을까? 양념장을 해서 발라가면서 굽는 거랑 이거 통마늘이랑 볶는 거랑 두 개 할까? 응. 와. 많이 덮어? 나? 많이? 글쎄, 이리 하나 넣어주고 그래. 어, 미안해. 야, 이거 잘라먹어라. 아니야. 이야. 이렇게 맛있었어. 음. 음. 고추장 양념 할 거야? 응. 고춧가루랑 고추장이랑 간장이랑. 간장. 긴 간장. 마늘 몇 개 으깰까? 이걸 어떻게. 몇 개? 50개. 나 칼 들었다. 알았어. 올려? 껍질부터 올려. 올려, 올려. 못 기다리겠다. 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물자 깊게. 와, 기름 올라오는 거 봐. 큰 애라서 그런가 봐, 그치? 여기 기름 고인다, 가운데? 그러니까. 기름이 고일 정도로만. 기름이 고인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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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양어를 기다리며 불멍 가능. 이게 여기다 놓으니까 당장이 말라서 연기가 아까처럼 안 낫는데. 그치? 가운데 잘릴게. 우와 육즙 봐. 개상해 나. 너 모자를 써라. 뒤에 목 뒤에 물리는 거 아니냐? 얼굴은 좀 나오게. 오빠 싫어하잖아, 모자 쓰는 거. 조금 이렇게 이마까지만 써. 이거는 집에 가져가야겠어. 오빠가 처음 만들어주는 옷인데 버리고 갈 수가 없네. 애들은 보여주지 마. 애들? 불 더 안 넣어도 되지? 응, 놓지 마. 자, 일단 해봐. 잘라봐. 어? 잘라봐. 진짜 잘 익었어. 다press이. 같기도 하면서 넣어줘야? 나랑 같이 넣어줘야." 잘생겼어. 아오. 어때? 아오. 향도 좋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불 향이? 응. 진짜 잘 됐다. 잘 됐어. 응? 잘 됐어. 볼에 그렇게 했는데도 쫄깃쫄깃하셨죠? 응, 쫄깃하고. 마늘이 크게 들어가는 게 더 맛있다. 응. 그치? 중간에 씹혀. 푸덕푸덕한 느낌. 푸덕푸덕한 느낌. 근데 부드러워. 신기하네. 너무 맛있는데? 응. 진짜 맛있다. 지느러미가 있어서 안 짜리나 봐. 어이없다, 진짜. 맛이. 다음 코스는 뭐야? 응? 다음 코스는 딱돔. 딱돔. 와. 놀래미구이? 놀래미구이? 아니면 튀기자. 여기 식용유에 부어서 튀기면 되잖아. 밀가루나 튀김가루 있으면 참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식용유도다. 잠깐만. 고. 됐어, 됐어.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 응. 넣어. 아, 넣어, 넣어. 기름 더 넣어야지, 약간. 자, 들어가. 야, 오늘 못 먹어서 힘들었었는데. 첫 끼를 너무 세게 먹는데? 첫 끼가 지금 몇 시간째 이어지겠는데? 프랑스사랑 같이. liste. 온다고. 15분간. 15분간. 어이게. 거의 제건을 만나는다. 김치 topics. Sim. 기름을 좀üs여. 한 입이 가려있을 때. 간장 양념으로 좀. 위에다가 이렇게 살 뿌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 양념을 살짝 끓여야 돼. 부러지면 부러지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그런 건데. 숟가락 도와줘. 옳지. 됐어, 됐어, 됐어. 뺏어, 뺏어, 뺏어. 됐어, 놔, 놔, 놔. 됐어, 됐어, 됐어.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 이렇게. 뜨거워? 씻었을걸? 어때? 맛있어? 롤렘이 살 탱글탱글하지? 엄청 고소하고 부드러워. 세상에. 진짜 너무 맛있다고. 맛있다. 맛있다. 놀랭니다. 이 놀랭이 아무것도 아닌 생선 같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맛있다. 마늘도 맛있어. 이거 먹어봐야지. 짝돔. 짝돔. 진짜 이거 못 먹어보는 생선입니다. 음. 이건 또 얘랑 맛이 틀리네. 얘는 엄청 고소한 맛이고 얘는 살짝 담백한 거. 근데 이 생선이 단점이죠. 뭐?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생선. 안 돼. 자야지. 먹으면서 소화가 돼. 응. 아. 아. 맛있다. 이거는 진짜 뼈도 먹어도 되겠다. 오빠 덕분에 단백질 섭취를 엄청 맛있어. 생선은 살도 안 쪄.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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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살이에요. 묵졸다. 오케이. 너무 맛있어. 음. 이거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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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